2구째를 만한 손하섭. 2구 유격수 정면입니다. 유격수 라인드라이버로 물러나는 손하섭. 아주 강한 타구였습니다만 허경민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손하섭도 아주 잘 때렸는데 이게 또 유격수 정면으로 가는군요. 일단 LG 타자들은 김섭열이 그런거에요. 초반이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그 히트콜릿에 갖다 놓고 자기 수익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이거 황금윤이 잡지 못했다면은 이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최소한 1루 주자가 3루까지 갈 수 있는 초반부터 김섭열이 육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. 좋은 점프였습니다. 네.